4번 자 4번부터 4번, 5번, 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스크립트 앞에 그냥 집중해서 봅시다 어제 스크립트 한번 쌤이 나눠줬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 스크립트 잘 보이죠? 자 4번에 아마 내용일치문제로 쌤이 냈을 거야 그러면은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4번 시간 있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고급이지? 고급 물리학 수업을 드롭한다는 얘기는 중간에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고급 물리학 수업을 제가 못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요 다시 한번 더 고급 물리학 수업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긴 한데 따라잡을만한 시간이 그래도 있을 텐데 아직은 학기 초니까 이렇게 말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어서 남자 얘기로 계속 계속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겁나 어려워가지고 아 초급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초급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너 작년에 베이직 비식스 너 들었던 기억이 있잖아 그러면은 남자는 기초 물리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맞는 거지 그치? 네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고급 물리학 수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저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든 거야 저건 쉽게 말해서 should not이 되겠지 야 너 드롭하면 안 돼 이런 얘기겠지 should not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너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you should drop the class I'm worried that I might fail 아 그러다 F 주시면 어쩌려고요 I'm worried that I might fail Are you reviewing what we study in class everyday? 너 매일 매일 공부한 거 혹시 복습은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Yes I am Maybe some additional reading would help 그러면 추가 읽기 자료 같은 거 좀 도움이 될 거니까 내가 좀 책 하나 소개해 줄게 I'll recommend a good book for you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거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 cover concept It covers the concepts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That'd be great 다시 한번 그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물리학 선생님 맞고 이번에 남자는 여자 고급 물리학 힘들어 맞고 기초 물리학 수업 수강했다 맞고 그랬다고 남자가 낙제했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 알겠어? 그게 fail이거든 fail을 할까 봐 걱정이란 얘기지 fail을 했단 얘기는 아니니까 4번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 5번 스크립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5번 스크립트 5번은 질문이 어떤 형태였나 아 5번 그거였지 그 내용일치랑 그 다음에 내야 할 금액 물어보는 거였지 자 같이 한번 5번 스크립트 한번 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동사무소인데요 독서 동아리 때문에 토요일날에 이거 예약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 몇 명이고 몇 시에 독서 동아리 할 생각 15명이고요 2시간 할 생각이거든요 정확히 3시에서 4시까지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 가능해 괜찮아 1시간에 30달러니까 일단 60달러 이거 되는 거고 그렇지 60달러 일단 된 상태에서 프로젝터 대여비도 있나보네 그러면은 5달러가 이제 프로젝터 대여 1시간당 대여비니까 이거 2시간 하니까 역시 프로젝터비까지 하면 10달러 합하면 70달러 일단 나오는 상황에서 저 2시간 쓸게요 그러면 저 서울시 주민 할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회의실 사용하는 것도 서울시 지역 할인 되는 거예요? 여기 민증이요 그러면은 70달러에서 7달러 할인 받겠지 그치? 63달러 나오는 거고 어떻게 지불할까? 마지막 다시 한 번 Thanks. It's reserved. How would you like to pay? 지불을 어떻게 할 거니? I'll pay by credit card, I'll pay by cash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할게요, 신용카드로 할게요 왜 상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정답이 신용카드로 계산할게요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정답 2번 그 다음에 지불할금이 63달러 이해 되죠?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발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보도록 하자 6번 6번 Jason 어? 하이블레이크로 나오네? 아 원래 문제가 오른쪽 몇 번으로 나오냐? 7번 7번 가보자 Check out this performance flyer 슬라이어 전단지라 그랬지? 야 이거 공연 전단지 좀 확인해봐 이거 It seems wonderful Let's go see it together It's at city theater 시청에서 열리는 거래 이거 한 번 봐봐 A walk in the air 공기 공중부양? Hmm Is it a ballet? 발레인가? Yeah, but it's a contemporary ballet Contemporary라고 하는 거는 현대란 뜻이야 알았어요? 현대의 동시대의란 뜻도 있고 현대의란 뜻도 있는데 현대발레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 먼저 해석을 해보면 It's a mix between classical ballet and modern dance 그러니까 현대무용과 그 다음에 고전 Classical는 또 고전이거든? 고전발레와 현대무용의 혼합이라서 합해서 그냥 컨템포러리 발레 현대무용, 현대발레라고 불린다 나도 사실 정확하게 이게 그래서 현대라는 건지 뭐 고전이란 건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컨템시를 이렇게 넣은 거거든?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 우리 같이? Yeah, but it's a contemporary ballet So it's a mix between classical ballet and modern dance 이거는 들리지 그치? 그래서 Classical ballet and modern dance 하니까 고전 발레와 현대무용 결합된 거? 그래서 아마 컨템포러리가 여기서 현대라고 해석지에는 써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데 컨템포러리가 내 생각에는 동시대 그러니까 양쪽 시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거 같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다 계속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스크립트 말고 보면서 한번 들어볼래? That sounds cool. Sure, I'd like to go see it Great. It's showing on May 14th and 15th Great. It's showing on May 14th and 15th 2번 맞는 거지? Either day is fine for me 둘 다 가능해 지금 Me too. Oh, look. Tickets are $60 60달러야 알았어? 50달러 할인이야 알겠어? 그래서 16달러가 아니라 60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스크립트 보면은 어... 스크립트 상에서 60달러 이렇게 나오니까 어딨어? 여기 60달러 이렇게 나오고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50달러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이 꼬였네 다시 한번 더 Oh, look. Tickets are $60 Are you sure you want to spend that much? 야, 너 6만 원이나 낼 자신 있어? But look down here. Students get 50% off. But look down here. Students get 50% off. Students get 50% off. 50달러 할인이기 때문에 15달러가 아니라고 알겠어? 15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을 잘 듣고 못 듣고 문제가 아니고 발레 얘기 나오면 무조건 50달러 할인이라고 그냥 기억해두면 돼 알겠죠? 네. 그래서 50달러 할인이 15달러 나오는 게 틀렸습니다. 이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